3번에서 나오는 거 봐줘야 돼 너와 안 봐주면 우리 죽어 이거 다 보고 있다 이 게라슥 이거 나가 이 새끼야 내려서 봐줘야지 내려서 쏘는 거 쏴줘야 돼 아니야 누나 괜찮아 안 와 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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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왔다 누나 나는 근데 나 좋아 안 쏜 거야 개자슥 나가 새키야 10개긴 한데 하나는 윤철이 거고 하나는 내가 그냥 여유분으로 L자리 하나 시킨 거? 뭐야? 아 나 그래 아프리카 왔어? 펭카이 파러 가면 아프리카 첫 어 배그 스타트하고 아프리카에서는 이제 BJ들 이 티어가 존재한다는데 어느 정도인지 한번 티어를 한번 검증을 해주셔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? 응가 솜풀기 형은 따쿠언니 미팅 끝 몇 티어? 5 티어? 5 티어? 야 너 안 되겠다 너 아 시발 아 야 야 존나 잘해 애들 잘해 진짜 잘해 야 여러분 솔로 개 잘하자 애들 진짜 잘하지 누나 한 판만 도와주세요 누나 한 판만 도와주세요 시킨 먹어야 저 퇴근할 수 있어요 아 시끄러워서 도와달라는 거구나 알았어 오케이 저기 오늘 누나 좀 해가지고 나는 성적을 냈어요? 몇 키를 했어요 오늘? 아 나 근데 나는 킬 얘기할 때는 킬을 잘 안 해 내 포지션이 너도 나랑 같아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저 저 저 저 돌격 원래 프로선스 퇴근 때 돌격하는 사람인데 뭔 소리 하는 거예요? 아니야 내가 볼 때 지금 넌 지금 5 티어 갔다가 나한테 와야 된다니까 누나가 지금 저를 평가하시는 거예요 지금? 지금 너랑 나랑 뜬다 그럼 전부 다 나한테 전제상고일걸? 누나 이거 진짜예요? 진심이에요? 나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야 난 거짓말을 못해 야 씨 그래서 도와주마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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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한 판만 도와주세요 아 근데 내가 도와준다고 하면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? 잠깐만 골보 누나가 티어가 어디라고? 5 티어? 나 4 티어야 4 티어 4 티어 중에 거의 지금 탑급이야 잠깐만 그러면 누나가 누나가 원하는 스타일 내가 다 맞춰볼게요 아이 무슨 소리야 학교 가야지 첫 판부터 쉽지 않은데? 낙하산부터 알려줄게 낙하산 이렇게 이렇게 200으로 가면 돼 200 내가 약간 나도 느낌으로 하는 거여가지고 너가 조절하면서 해 많다? 이거 여기로 들어와 구멍속 해? 아 구멍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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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층아 1층아 1층 너 늦다 1층에 나도 사실 늦어 아니야 늦어 라크라 죽음이 안 돼? 아니야 늦어 라크라 죽음이 안 돼? 저는 죽방부터 때리고 시작합니다 누나 진짜 거기 내 갈 곳 있는데 아 나 왔어 나 끝났어 아 뭐라 하지 내가 알아서 갈 수 있는데 그걸로 가라니까 순간 내가 방을 틀어서 졌잖아요 나 저.. 나왔어 나 열받았어 아니 핀이 찍혀있었잖아 핀이 아 그걸로 핀을 찍으니까 그걸로 가라는 줄 알았 어디 낼지 처음부터 정하자 여기 1층 문 1층 1층 문 들어가서 너는 오른쪽으로 창 그 계단을 타 나는 왼쪽으로 계단을 탈게 올리미업 나 지내 onde? 그럼 올라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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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 올라 올라올라 올라 올라 오 어디로 Oh 어디로 올라와 위로 올라 나 봐줄게 내가 봐줄게 나 나 나 나 나 나 나 봐주세요 어? 한 명 더 x5 우리 현명 다 부를까? 오랜만이야 장완아? 아 반갑습니다 형님 장완아 지금 상황을 얘기해줄게 네 형이 치킨을 먹어야지 퇴근할 수가 있는데 지금 도저히 형 솔로로 지금 오늘 저기 뭐야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헬프 좀 치러 왔어 아이 그럼요 얼마든지 형님 진짜 필 하나도 필요 없이 무조건 치킨만 먹으면 되죠? 응 그러면 일단 꼬리보고 빙고 가서 파밍할게요 오케이 근데 라클은 너 치킨 치킨인데 이거 그냥 치킨으로 우기고 있는 거야? 그래도 저 가구가 있잖아요 나 미라클이고 그래가지고 내가 질러놨어 당당하게 내가 치킨 치킨 먹겠습니다 치... 이렇게 치자마자 사단이 여기까지 났네 와우 이제 선입금을 잔뜩 받았는데 퇴근을 못하는 거지 먹을 때까지 라클이 형 킬레기 형 궁금하다 아 내가 볼 때 오티어도 안 될 것 같아 오늘 해보니까 어? 형? 야 형이 그렇게... 아니다 넌 알고 있지? 형 무슨 말 할지? 해봐야 되는 거라 또 이게 또 이거 한 판 하고 우리가 판단해줬잖아 근데 내가 볼 때 브리핑도 안 되는 것 같아 쟤? 어 비상후출! 베리 집에 성장한 너네 집에 비상후출 3명! 확인 도망갈게 1명 3명 1명 3명! 둘이 내리다 둘이 내리다 둘이 내리다 aban이 dish laration Global ex 진짜가 나 살리시켰다 누나 오빠 거기 세워서 이거 나오는거 봐줘 뛰어난거 봐줘 3번에서 나오는거 봐줘야돼 너 안 봐주면 우리 죽어 따라따라따라따 이거 다 보고있다 이 개라쓰기거 나갓 이 새끼야 내려서 봐줘야돼 내려서 쏘는거 싸줘야돼 아냐 누나 괜찮아 아냐 모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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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왔다 누나 나는 근데 나 좋아 안 쏠거야 개자식 나가 새키야 크 너 밟을 수 없어 뭐 어딨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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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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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신은 라이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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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 쏘고 있어 나무디 나무디 나이스 집이 둘이였는데? 집 하나도 남았어 확인했고 왔다 왔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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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나? 왔나 나왔나 다 잡았네 잡았나? 다 잡았다 다 잡았다 다 잡았다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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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을 한층 더 약간 스펙타클하게 만들어주는구나 누나 난 총같은거 잘 안쌔요 요즘 그래서 사실 스카 필요없어 안 쏘고 그냥 차로 들이박으면 킬 나오잖아 너가 오늘 치킨 못먹은 이유를 알거같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교전된 아클이 입에다가 소음기 껴달래 치킨이 코앞이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행만 없으면 되요 3번쯤 돌아보고 들어갈게요 형 퍼포먼스 욕심난다고 그래가지고 무리하지 말자 알았제? 형 태그 좀 하자 아 그러면 일단 퇴근시켜드리고 형 퍼포먼스를 보고 싶기 때문에 정장이 뭔지 궁금하니까 보러 갈게요 지붕을 찾았지? 실패 5 5 이게 사네 어디? S자에 사람 있고 지금 3번 쪽에서 계속 사요 라클이 S자 알아? 여기가 S자님? 네 1번 3번 아니 지금 봐봐요 아니 게임적으로 님들 저한테 이렇게 훈수가 이렇게 크다 어? 장완아 형이 이렇게 훈수를 들어야 할 그 사람이야? 아니 근데 이게 보통 훈수 두는 이유가 진짜 그렇게 부일 때 너 왜 이렇게 좋게 얘기해? 답답해서라고 얘기하면 되잖아 답답하니까 훈수를 두는 거 아니야 3번에서 차온다 4소리? 셋 셋 제쪽에 박습니다 업허고 3명 업허고 3명 나이셔 끝난거 총알아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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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좋습니다 딱 좋아 앞집 굉장히 잘 싸요 조심 네 어 굉장히 잘 싸요 조심 아 얘네 눕히고 오려고 보고있나봐 이거 빠지고 오오 어디서 새끼는거야 이거 컷 어때 설존해줬어 서클 오는데 차 타보실래요? 차 살아있는거 있으면 내가 하나 살려놨어 저기 아 이거 내꺼도 살았다 이거 맥랄랜 하나 혜니 그거 차 터진거 같은데 맞아 안 터졌어? 무 생각된다 오케이 3번까지 3번까지 네 아무 문제없습니다 요 라인 차단패 쓰면서 하면 돼요 네 예 아 핵조심이요 어우 성전이 누웠다 핵이고 저 확힐 안나요? 제가 갈게요 어 이거 내가 나 못 흥시겨둔 어 제가 갈 수 있어요 어 차가 멀쩡하거든요 지금 지금 3번이 있는 핵이에요 3번 확인했습니다 제 쏘드라 10번 지금 바람 본다고 설레발 쳐도 되나요? 어?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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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지금 가르바람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가르바람 지금 불어? 괜찮아?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아 1번 지옥이 다 못 나온다 보다 1번 지옥이 다 못 나온다 보다 왼쪽으로 하나 나왔다 네 2대 하나 기절 왼쪽으로 한 개 더 하나 기절 3번 이 자리 나가 뺏겼다 끝났고 우리 빼고 4번은 혹시 5탄 많아? 아니 나 7탄이 없어 7탄 40에 40 아껴 써야겠다 우리 우리 인서클이고 3번 오는 것만 최대한 잡아오면 치킨 먹을까? 2번 내가 여기 막아줘야 될 것 같은데 나 우리도 연막 하나 앞에 쳐 놔야 될 듯? 응? 나 내가 차원 뺏기고 할게 3번 애들 여기 웨이로 들어오는 중 지금 3번 남아해 2 상대 연막 들어왔다 둘 다 기절 자관아 나이스 네 오우 좋아 괜찮아요 안 죽어요 둘 남았어 지금 3번 쪽 응 오른쪽 오른쪽으로 돌아서 와볼래? 어 나 가고 있어 라크랑 지금 3번 적 조심 정확히 지금 3번 다시 하쪽 남발이었어 나이스 라스트 몰라 3번 쪽이 확률 높아 3번 쪽이 살리고 있을까 아마 가르바람 풀어요 압 아 차린 나이스 나이스 오로치 오로치 야 형이 총 기가 막히겠어요 오로치 굿 굿 일단 1코인 치킨 먹었지요 정상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네 아 정작 그러면은 오늘 두번 너무 감사드리구요 덕분에 퇴근을 할 수 있게 됐고 meteors고 모리타를 응시하는 거 오랜만에